갑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포켓몬 키즈! 포켓몬 키즈라는 게임인데 말 그대로예요. 어떤 게임인지 잘 모르고 일단은 받았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스타트! 스테이지 선택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 이런 거야? 마인맷 포켓몬은 모를 수가 없지. 버터풀 고스트 고라파덕 리자드 골덕 두둑 네루미 쉬운데? 꼬마돌 아라리 클리어 맥을 끊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나홍 푸린 푸린 절가사리? 아, 파라스 공포의 지몬 조키몬 조키몬 탕구리 푸 푸 푸 크린 남기가 되게 많은데 빨리 진행되니까 그만 깨겠네요. 부스터 콜루 고건 코렛 잠깐만요 이거 주주 광고를 없애고 하고 싶은데 뿌리죠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화면 조정을 잠깐 하겠습니다 어... 변환 변환 편집 오른쪽을 좀 줄이자 천 아 100 120 150 140 35 이 정도면 되겠네요 자 이 정도로 하죠 광고 이제 안 보일 거예요 가죠 노? 노 하면 되나? 예스 그리고 들어갑니다 코일 어... 잔만보 딱충이 미거킹 슬아크 아 샤비드 잠깐만 저 댁댁댁대서 잠깐 보고 올게요 노였나? 리드런 다 맞추겠는데 끝까지 근육무헌 수준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네 이브이 디지몬.. 포켓몬 한 번씩 해봤던 사람이라면 포테라 누구나 알만한 내용이네요 꽃뿌리 야놈 아이 마인크래프트 파오리 마인크래프트는 강구가 필요한가? 그렇게 유명한 게임이 거부가 골뱃 뭐냐 파라섹트 뮤츠 리자몽 손 너무 크다 시끄럽다 따꾸리 파이어 케이시 민용 야도란 윤겔라 세디공 오케이 너무 하드코어하게 보스답네 식스테일 아 아 이렇게 많았나? 보다피 포켓몬 이렇게 많았나? 니드론 진짜 단계별로 나눠 놓으면 되게 많겠지 아쿠스타? 뭐 저렇게 생겼냐 나인테일 음 아 이거 저번에 했던 게임이네 삐삐 했던 게임은 광고 안 나오면 안 되나? 갸라더스 뚜벅초 픽시 턴구리 턴구리 칠 크랩 이거 디지면 포켓 몰라도 때려 맞추면 되겠네 니드킬 아보 뚝파림? 캥가 턴구리 뭐해 괴물은 강챙이? 레어코일 나 강챙이는 한 번도 게임하면서 만든 적이 없어 포니타 자 아 에레브인가? 깨비참 좋아 너무 구구가 나오는 거 심하지 않았나? 팔 팔 왜왜왜왜 나이도가 올라가는 거야 뭐야? 깨비들을 줘 파르셀 리드리나 콘치 이거 뭐 난이도가 없는 거 같은데 그냥 다 비슷한데? 성원 망키 아 그 찔리궁이 수륙챙이 수륙챙이 개가 최종 보스였던 거 같고 구딘 마그마 도나리 또가스 셀러 날쌩마 폴리곤 다 깨는 거 다 깨는 거 끝나는 거야 이러면? 뭐고 이러냐? 뭐야 암스타? 뭐야 건 고스 고스 어 이름 보면 알겠네 켄타로스 아 이거 레드 체크기잖아 투구 마지막 스테이지라 성원숭 피카츄가 10스테이지로 나오냐 10스테이지로 나오냐 10스테이지로 나오냐 날씨 포켓몬고에서 본 적 있는데 신용 아 그만해 제발 부탁이야 아 신화소문 6 한 스테이지 넘어갈 때만 하나만 두지 그럼 자주 나와 뭐 몇 스테이지가 있는 거야? 잠깐만 잠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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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깬다 까짓 거다 깬다 왕눈에 망라뇽 또도가스 루즈라 냄새꼬 야 어떻게 많이 만들었냐 고지 메타몽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는 거 다 논 거 같은데 랜덤으로? 한번 돌려서? 아부크 퓨전투 이게 뭐예요? 덩굴인가? 여기 덩굴이야? 라프라스 독친붕 닥트리오 괴령몬 금말 할 때가 된 것 같다 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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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이 안 나온다 롱스톤 하는 거 뭐 하죠 뭐 어차피 하는 거 최종 보스 아니야 얘는? 야 이상의 불 롱스톨 콤팡 다음 킹크랩 광고 안 나오네? 우츠보트 질퍽이 이건 무슨 게임이야 이건? 미니게임 로딩 좀 기다려주세요 뭐야? 두트리오 페르시온 페르시온 부사이저 라플라시아 시드라 레트라? 주피선더 크 뭐야 이건 이런 것도 있어? 트고프스? 어 그만하죠? 에 말 좀 그만하죠 그만하겠습니다 아 포켓몬키즈였고요 그러합니다 자 그만 뿅 2 5 5 6 12